보스턴 학살은 1770년 3월 5일 보스턴 시의 부두에서 술을 마시던 노동자들과 주둔꾼 사이에 시비가 붙은 1위 유혈 사태로 확대된 사건이다. 식민지인들이 주둔꾼에게 눈덩이를 던졌고 그 눈덩이에 맞은 군인이 화가 나서 식민지인들에게 발포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졌다. 인쇄물에 고액세금을 매긴 인지세법 설탕 커피 포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설탕법 등으로 인한 식민지 사람들과 본국인 영국 간의 대립이 발생 배경이다. 결국 세뮤월 애덤스를 비롯한 독립혁명론자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어 보스턴에 주둔하던 영국 군인들은 철수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 간의 갈등은 보스턴 시민들이 인디언으로 의장해서 홍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폭발해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사건은 킹스트리트에서 시작되었다. 가발을 만드는 도제 에드워드 게릭이 영국군 장교 존 골드핀치에게 이발떼 지불이 늦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골드핀치는 그날에 돈을 주려고 했지만 게릭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게릭이 한 시간 후에도 큰 소리로 돈을 달라고 보채자 세관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 휴 화이트에게 소동을 제압하라고 했다. 휴 화이트는 게릭의 머리를 때렸다. 게릭의 동료가 비명을 지르자 영국군 하사가 그들을 내쫓았다. 제자들은 근처에 있던 자들을 모아 돌아와서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눈뭉치와 작은 물건들을 그들에게 던졌다. 화이트는 경호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날 당직을 서고 있던 토머스 프레스턴 대위는 제29부 병연대에서 하사 1명과 병사 6명을 출동시켰고 자신도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군중은 수가 늘어나면서 돌과 지팡이 얼음 덩어리를 계속 투척하였다. 이어 선원들과 조선소의 직공도 가세를 했고 군중과 병사들이 대치를 하였다. 주변의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보스턴 시민들이 군중에 가세하여 소요는 더욱 커졌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 소요 중에 일병 몽고메리가 얼음 덩어리를 맞고 쓰러지면서 총을 놓쳤다. 그는 다시 일어나 무기를 잡고 머스켓을 하늘로 쏘며 화가 나서 지랄같은 사격이라고 외치며 의협사격을 가했다. 그 후 그는 군중들에게 무장해제를 당했고 어떤 명령도 하달받지 않았다. 장교인 리처드 팜은 처음에는 군중들에게 당한 몽고메리와 프레스턴에게 곤봉으로 팔을 때렸다. 그는 프레스턴에 머리를 때리려다 팔을 때렸다. 잠깐 동안 소요가 멈췄고 그 후 군인들은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 무차별 총격으로 11명이 총에 맞았으며 3명은 즉사하고 몇 시간 후에 1명이 또 2주 후에 또 1명이 사망했다. 다른 6명은 목숨을 건졌다. 사망자는 로프메이커 세뮤얼 그레이 선원이었던 제임스 콜드웰 혼혈 선원인 크리스퍼스 에텍스는 즉사했고 17세의 세뮤얼 메이 브릿 30세의 아일랜드 이민자 패트리커도 이어 사망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다음 날 영국군 당국은 모든 군인들을 시내 중심가에서 보스턴 항구에서 캐슬 아일랜드 요새에 이동하기로 합의했다. 사건 후 플레스턴과 병사들은 체포되어 서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존 애덤스 조시아 퀸시 2세 로버트 오크무티 3명이 변호인 측을 맡았다. 샘슨 솔터 블로워즈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메사추세츠만 식민지의 수석검사 사무엘 퀸시와 사립 변호사 로버트 트리트 패널은 보스턴 시 당국에 고용되는 형태로 검찰을 맡았다. 배심원 전원이 보스턴 외부 사람으로 선정된 것 때문에 재판은 1개월이 늦춰졌다. 먼저 배심원은 이 사건에서 발포가 플레스턴의 명령을 받고 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하여 플레스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 명의 병사가 총을 전혀 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검찰 측은 병사들의 유죄를 입증해야 했다. 이 단계에서 배심원은 6명이 병사를 무죄로 몽고메리와 매튜 킬로이 2명이 일병을 살인죄로 유죄를 편결했다. 본래대로라면 사형에 처해져야만 하지만 정당방위으로 무죄로 판결됐다. 보스턴 학살 기념비, 그래너리 베링 그라운드 한편, 세뮤월 애덤스 등 독립파들은 이 사건을 보스턴 학살이라고 반 영국의 선전독구로 이용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떠오른 문제는 피해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국 정부가 군대를 상주시키고 영국의회에서 제정된 식민지법 제도의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을 군대의 힘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을 제외한 4명이 합동 장례식은 그 당시 북미에서는 최대의 군중 집회가 되었다. 이듬해 1771년부터 1783년까지 보스턴 시 당국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이 사건이 일어난 날 행사를 실시했다. 미국 독립선언의 본문에도 보스턴 학살 사건에 대한 불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고 이후 제2대 대통령이 된 존 애덤슨은 변호사에 대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고 관대 인간적이고 공정한 무사한 행동이며 또한 국가에 대한 최선의 행동 중 하나였다. 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담스는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미국 독립의 주춧돌이 되었다. 고 말했다. 오늘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보스턴 학살터로 플리덤 트레일을 따라 명소가 되어 있다. 보스턴 학살지터는 대본셔 거리와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교차로 부근 옛 주의회 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